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여름방학 캐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참 우리 친구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끝났거나 하는 시기일 텐데요. 선생님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DM으로 기말고사 수학시험 본다, 응원해주세요 이런 메시지 여러 개 받아가지고 수학시험 만점 받고 와, 부시고 와 이런 답장을 해줬거든요.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겠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뜻이겠죠? 어땠어? 한 번 기말고사 어떻게 봤는지 혹은 올해 1학기의 소감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새 학기에 마음 먹은 것만큼 마음대로 막 되진 않았죠. 그치? 학기를 겪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학기 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이 방학의 절실함이 좀 더 느껴졌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분명히 이제 기말고사까지 보고 아, 2학기 땐 진짜 더 열심히 여름방학을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나는 모든 학생이 100%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여름방학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여름방학 학습법 캐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고1, 고1, 고2 친구들한테 전해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예비고1 친구들에게 먼저 전해줄 얘기는 당연히 우리 3학년 2학기 단원, 삼각비, 원외성질, 통계 나오는 거 있죠? 이 시험은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많은 중학생 친구들이요. 동급생 친구들이 워낙 이제 뭐 선행선행 하다 보니까 빠르게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나도 저 속도를 맞춰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린단 말이지. 그런데 단원컨대 빠르게 공부하는 거 사실 필요한 건 맞아. 하지만 본인의 진도와 역량에 맞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예비고1 친구들은 무엇보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탄탄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공통수학1을 공부 안 했다면, 한 번도 1회독하지 않았다면 슬슬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공통수학1을 보려고 했더니 너무 볼륨이 크고 좀 부담이 되고 뭔가 아직 이거 시작하기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센 기초다. 수학 완전 노베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뭐 선생님이 선생님의 강좌 중에 추천을 한다면 이제 개념원리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원리 같은 강좌는 물론 볼륨이 적지는 않지만 완전 기초 노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기초 개념부터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공통수학1은 슬슬 시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공통수학1이 다 되었다. 어느 정도 유형 문제집까지 1회독이 다 맞춰졌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공통수학2를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뭐 굳이 막 벌써부터 대수, 미적까지 친구들 나가니까 나도 막 따라가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공통수학1,2 자체가 양이 워낙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최대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학수학 수학 과정보다 양이 몇 배는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뒷단원 공부하고 있으면 분명히 앞단원 까먹고 앞단원의 무슨 단원이었는지 그조차 까먹을 정도로 양이 많아. 그래서 최대한 반복 학습을 할 것. 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공부하다 보면요. 또 내가 분명히 중학교 과정이 구멍난 것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버퍼링이 걸리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 과정을 어떻게 복습하고 보충할 것인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다시 다 읽나? 그렇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어떻게 권장하냐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 뭔가 효율적으로 복습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의 강좌 중에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있어요.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학년별로가 아니라 그 단원별로 그 학년 다 섞여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고로한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단원만 선별적으로 공부해서 구멍난 부분만 쏙쏙 메꿔가지고 공통수학 1, 2 따라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네, 그 정도로 좀 학습하심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얘기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1, 2 이런 거 이제 좀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 이게 여름방학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요. 학계 중에도 고1수학 쥐고 가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뒤에 공부하고 있으면 앞에 것도 까먹어요. 금방 까먹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공부했다고 덮어버리며 겨울방학 때 쓸 때 다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당연히 내신 시험기간 때는 내신에 집중하셔야겠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고1수학을 2학기 때 좀 쥐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현 고1 친구들은 뭐니뭐니 해도 1순위, 아니 0순위 0순위는 이제 2학기 내신 과목 수학 하가 됩니다. 당연히 학기 전까지 개념하고 유형서까지 완벽하게 1회독은 되셔야 되고요. 학기 중으로 갔을 때는 더 난이도가 있는 내신 대비 문제집 혹은 학교 부교제 아니면 이제 다시 내신 집중 기간에는 뭐 그 지역 학군의 기출 문제 이런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유형서는 우리 방학 동안 끝나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서 그때 유형서를 막 그제서야 풀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시기가 늦어. 알겠지? 그래서 아직까지 수학 하가 한 번도 안 되신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뭐 개념 원리라던가 아니면 메스 스타일링 같은 개념하고 유형, 올인원 강좌 같은 이제 성격에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수학 하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완전 쌩 노베고 완전 기초인데 조금 빠르게 한 번 쭉 쉽게 훑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뭐 2주 챌린지 이런 강좌 아니면 프리 시즌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초 강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올인원 강좌로 넘어가셔서 개념 원리나 메스 스타일링 보고 그렇게 수학 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수학 하가 어느 정도 다 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수원, 수트 같은 그러한 2학기, 2학년 과목에 좀 자기 역량하고 진도에 맞게 병행하셔서 학습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선택이고 당연히 우선순위는 수학 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1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학력평가에 크게 의미를 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9월 초, 9월 4일에 있거든요. 9월 학력평가를 대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이렇게 막 딥하게 대비하고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학평 대비 특강 같은 거 같이 좀 병행하면서 수학 상 복습에 의의를 둔다라는 느낌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2 올라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원이나 수트 때 어차피 수학 상하의 일부 내용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거 고1 수학이 안 돼가지고 수원, 수트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서 뭔가 복습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늦어요. 시간이 또 뭔가 많이 허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시간 내지 않고 그냥 9월 학평 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수학 상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어차피 이 학력평가 시즌에 다시 퀘스트 올리고 학평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 고2 친구들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죠? 고3 마인드셋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되어 있겠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치? 당연히 우리 현 고2 친구들도 1순위는 2학기 내신 과목 대부분 이제 학교가 수트인데 조금씩 학교마다 또 교과 편성이 달라서 이제 그냥 2학기 내신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학기 전까지 당연히 개념하고 유형 문제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또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된다는 친구들은요. 이제 슬슬 모의고사 문제도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유형서까지는 다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좀 라이트한 4점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고2 친구들은 모의고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수학2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아마 이 시기에 나는 뭐 정시파야, 내신파야, 수시파야 나눠가지고 어차피 학교 내신 저 준비 안 할 거예요 해서 막 포기해버리는 이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요. 얘들아 우리 2학년 때 나오는 내신 문제 잘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력평가에 나왔었던, 수능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게 곧 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평행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은 정말 그렇지.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선택하고 버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막 이거 나는 이제 정시로 돌렸으니까 내신 버려야지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내신 과목에 집중을 하시고 또 이제 교과 편성이 선택 과목이 학교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어떤 선택 과목이 2학기 때 있는지 잘 참고하셔서 그거 이제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선택 과목을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진도 막 따라가고 하는 친구들 봤는데 2학기 때 이제 막 추석이라고 하는 이런 뭔가 시기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 눈 뜨면 중간고사고 생각보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습할 수 있는 알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여름방학은 심지어 짧은 방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서 그제서야 진도 따라가기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늦다. 그래서 이 방학 때 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두자. 선택 과목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당연히 9월 학력평가 중요하겠죠. 그치? 수원이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한데 평가, 등급, 점수 이런 거에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학 1을 복습한다에 의의를 두세요. 어차피 우리 고2 친구들은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이제 수학 1, 2 실점 개념 공부할 거잖아. 그럼 그때 다시 개념을 돌 텐데 분명히 그때 우리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수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다시 개념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그거 개념 공부하려고 하고 있으면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리고 아깝잖아요.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우리 9월 학력평가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수원에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또 9월 학평 때 캐스트를 올릴 거지만 이 수원에 대해서 이제 9월 학평 대비 특강 때 수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문제도 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 특강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의 이 프리시즌 강좌 같은 거는 이제 너무 딥하지 않고 엄청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들 다루지 않으면서 필수 유형 문제 그리고 필수 개념을 쭉 한 번씩 좀 라이트하게 다루는 프리시즌 강좌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수원 복습 하시는 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생님의 강좌들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 여름방학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끝나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노는 거 보면서 같이 놀고 싶을 텐데 캐스트 클릭해가면서 내가 여름방학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신 거 정말 대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이제 24년 여름방학 선생님하고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2학기 또 제대로 도약해 보도록 합시다. 네. 쌤하고는 또 강의 혹은 캐스트에서 만날게요.